이상해 고가 언젠가 막연히 꿈꿨던 동년집에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멋져졌으면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뿔을 뽑아야죠 그런 어리석은 아이한테 돈보다 귀한게 있다는게 그럼 좋습니다 저는 도련히 그렇게 심한 남자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난 분명 멋진 남자긴 해도 좋은 남자 나네 착한 아가씨들이 다 좋은 남자를 원할거라 선입견을 버리세요 진짜야? 가을 양아버지 하루아침에 명퇴시켜볼다고? 이게 다 금전디 하나를 잡잡고 버리시는 일이지 난 널 사랑해